오늘이라 이 둘이 같이 우리에게 말이리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보리라 너희가 나 기도할까 나의 집을 탈게 너희가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 가르치리라 보내리라 내가 가서 보내리라 보내사 성령을 너희의 일 보내리라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너희의 연약함을 보내리라 너희의 연약함을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전통시청 300만명 성령을 보내리라 너희가 주님의 연약함을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아멘 아멘